한글자막 by 한효정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식 이후 최초의 대규모 행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런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들은 그 직후는 물론 그 외에도 꽤 오랫동안 세계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곤 했습니다. 당장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식이 자동차가 마차 대신 자동차가 동원된 최초의 국가 행사였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각국의 사절단이 와서 축하한 최대 규모의 일국적 행사, 국제 규모의 일국적 행사죠. 일국적 행사가 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가 영국의 전통이라고 하는 관념 또는 영국적 의전과 의례라고 하는 문화현상 이런 것들을 낳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세계 역사학자들이 함께 지적하는 그런 바이고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 엘리자베스의 왕 장례식이 한국 외교의 일종의 망신거리를 만들어냈다. 한국 외교가 이 과정에서 망신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기억하고 일단은 그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측의 60주년 기념식이 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 영향의 결과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얘기를 가지고 한 몇 주 정도 지금 생각에는 한 2, 3주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기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모르겠죠. 중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끼어들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 주제의 목표입니다. 1897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왕 즉위 60주년 기념식이죠. 영국에서도 굉장히 오래 산 즉위 60주년을 한 왕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즉 빅토리아 여왕이 최초였던 것 같고 이 왕은 영국의 그야말로 대형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의 전성시대를 열었죠. 잉글랜드의 여왕이고 인도 제국의 황제이고 그 밖의 영연방 전체에 수반이 되는 지구의 반 정도를 영국의 영향권 아래 놓는 그런 대지역을 만들어 놓은 그런 인물이고 1897년에 즉위 60주년이었으니까 1837년에 즉위한 거죠. 그 시대가 영국이 영국 제국주의가 세계를 누비던 바로 그 몰입이었습니다. 나편 전쟁이 1845년이었으니까 즉위 12년 뒤에 중국에 발을 들이게 됐던 것이고요. 동인도 회사는 그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인도, 중국, 이집트, 또 중앙아시아와 중동아시아, 아프가프리카 일대의 엄청난 세력을 형성한 그런 나라로 영국을 만들었던 거죠. 그 시점에서 세계 최강국은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도 대형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세계 최강국은 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 여왕 측이 60주년을 앞두고 영국이 전 세계에 있는 공간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각국에 이 행사에 와서 구경해라 또는 축하해다오라고 하는 참가 요청서를 보냅니다. 그게 우리나라까지도 온 거죠. 1896년에 초청장이 온 걸로 보입니다. 그대가 어떤 때였느냐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동학동민혁명과 청일전쟁이 같이 그 해에 일어났죠.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 중에 가보개협화정권이 만들어져서 개혁조치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가 1895년에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얻은 막대한 배상금 그리고 타이안과 라우둥반도 할양권 이런 것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 3국이 개입해서 라우둥반도를 요동반도라고 하죠. 중국에 되돌려주게 만드는 3국 간섭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당시 조선 내부에서 특히 명성왕후, 왕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러시아나 독일, 프랑스가 일본보다 강하구나.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이들 나라가 땅을 되돌려주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되돌려주는구나. 이 상황을 보고 러시아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일본이 낭인들과 일부 대원군파 한국인들을 사주해서 동원해서 경복궁에서 명성왕후를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어떻게든 고종은 자기도 신변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일본군이 장악 지배하고 있는 경복궁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전에 춘생문 사건이라고 한 차례 경복궁을 나와서 미국 공사관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실패했었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하죠. 이걸 우리가 역사책에서는 아관파천, 파천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옮기는 걸 뜻하는 건데 뜻하는 말인데 그냥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간 걸 달리 쓰기가 좀 말이 적당치 않으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했다고 해서 아관파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래에는 이런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이어 또는 아관 이어 왕의 자리를 옮겼다. 그러니까 파천 대신 이어 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오랫동안 써온 표현 그대로 파천이라는 말을 쓰죠. 아관파천이 있었고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안에 머무르고 있던 때예요. 남해 공사관에 방 한 칸 얻어서 살고 있는 왕인데 초청장을 받은 거죠. 그때쯤 돼서 그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그랬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그전에는 꼭 이런 시기였어요. 외교는 청나라한테 다 맡기다시피 했었어요. 중국이. 중국의 뜻에 어긋나는 외교를 조선 정부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대하는 대사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수교해라 그러면 수교하고 영국과 수교해라 그러면 수교하고 대략 그런 정도였어요. 중국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도가 발각이 되면 그걸 추진하던 사람들은 행방불명되는 일이 종종 있었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라고 했던 인하거 정책 이런 일들이 늘 문제가 되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청일전쟁으로 중국과 사대관계를 끊고 나니까 비로소 외교적 자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 자주권 역시 경북궁에 있을 때는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을 때는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서도 역시 자주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조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러시아가 기존의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와는 좀 다른 관계를 생각하게 해줬으니까 그때 됐어요. 비로소 고종은 청나라와 일본 이외에 유럽 국가들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하고 그들의 힘을 얻어서 독립을 지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도 재정적으로 무엇보다도 어려운 형편인데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지기 60주년에 조선 대표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어요. 조선 대표를 파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었던 본래 고종이 가장 아꼈던 사람은 1880년대, 1890년대 초반까지는 민영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역시 명성황후의 조카죠. 이 얘기는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헌정, 민주 헌정 시대에 들어와서도 늘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감시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대통령 친척보다 대통령의 처가 친척들이에요. 대통령 처가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더 눈에 불을 켜고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신문보도까지 나왔잖아요. 김정숙 여사의 몇 천이요? 9천? 8천? 12천인가? 도대체 촌수도 딸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무슨 특권을 얻었다고 이렇게 보도하는 신문도 있곤 했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왕조 시대에는 왕의 형제들은 하다못해 사촌이나 육촌까지 가는 왕의 형제들은 잠재적인 왕위 찬탈자예요. 왕조 시대에는 왕의 형제들은 언제든지 반정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왕족이니까. 정통성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왕은 자기 형제들을 중용하거나 그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월산대군이니 안평대군이니 이런 왕의 형제들 보면 자기가 왕위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어디 경치 좋은 곳에 들어가서 음풍농을 시나 짓고 바둑이나 두고 그림이나 그리거나 아니면 아예 방탕한 모습을 보여줘서 기생집이나 들어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는 왕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야 했어요.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면 안 됐고 정치적으로 세력을 구축해서도 안 됐어요. 반면에 왕의 처가는 왕이 없어지면 자기도 세력을 잃기 때문에 왕에게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거죠. 그래서 역대 왕들이 조선시대 왕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처가집 식구들이다. 내가 왕자리에서 물러나면 그야말로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는 게 자기 처가집 처남들이니까 저 사람들한테 할 거 다 하게 해주고 대신에 충성심을 얻어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도정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왕의 처가 식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자기 부인의 조카벌인 민영익이나 민영환을 총애하고 신임한 것도 그런 상황적 맥락에서 나타난 현상이죠. 민영익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청일전쟁 이후로는 민씨 가문의 대표격으로 떠오르는 인물인 민영환 우리가 잘 아는 을사늑약 이후의 자결한 충전국 민영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민영환이 민씨 가문의 가장 촉망받는 대표로 부각을 해요. 민영익은 주로 상해에 가서 고종의 돈 관리를 좀 했었고요. 민영환은 국내에서 고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세도가 세력에 있는 신화로 활동을 했던 거죠. 민영환을 조선정부의 특사로 빅토리아 여왕 측이 60주년 행사에 참가하라고 런던으로 파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실제로 지구위는 좀 더 일찍 했는데 러시안 이꼴라이 2세 황제의 대관식도 배틀 부르고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 일정을 조정을 해서 런던에서 빅토리아 여왕 측이 60주년에 사절로 참가하고 뒤이어서 러시아에 가서 니꼴라이 2세 대관식에 잠석하고 그리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특명을 받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는 주 프랑스, 주 영국, 주 러시아 순회 특명 정권군사로 임명을 받고 1897년 초에 떠나요. 그러니까 국비로 사비로 원래 6일준처럼 미국으로 보병사를 따라갔다가 사비로 다른 나라 여행한 사람은 있었지만 국가전으로 이렇게 세계여행을 한 최초 인물이 바로 민영환이었어요. 민영환이 특명 정권 공사가 돼서 바로 빅토리아 여왕 측이 60주년 행사에 참가한 거죠. 런던에서 찍은 사진은 없어요. 런던 사람들이 신기했을 만도 한데 영국 사람들이 워낙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대한 행사였으니까 이 행사에서 민영환을 찍은 사진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민영환이 보기엔 모든 게 신기했겠죠. 말도 없는데 다니는 그런 마차,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영국의 전국에서 귀족들, 신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축하 행렬에 참가하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영국 버킹원궁의 털모자 쓴, 빨간 원이고 털모자 쓴 영국 근입의 의장대 그것도 빅토리아 직위 60주년에 처음 극혁직이 갖춰졌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사실 내버린 정확히 모르겠고 그런 근위병, 말탄 근위병들, 또 수많은 사람들 거기다가 도대체 명암도 내밀기 어려운 큰 나라들, 가까우니까 더 그랬겠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세계 열강의 사절들이 다 와서 참가하는 이런 큰 행사에 혼자 와서, 저먼 아시아 끝에 있는 나라에 혼자 와서 어떤 심정으로 봤을지는 짐작하기도 좀 어렵죠. 다만 이때쯤 돼서 사실은 전 세계가 한 나라에 모일 수 있을 만한 교통편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의 귀한 사람들을 다 한 나라 수도의 격식이 떨어지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재울 수 있을 만한, 재우고 먹을 수 있을 만한 숙박시설, 호텔 같은 것들이 갖춰지고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이 갖는 세계적 의미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어느 나라를 가나 호텔에서 숙박하고 3성급, 4성급, 5성급, 7성급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외국인들을 맞이할 만한 그런 호텔들이 문을 연 건 그렇게 얼마 되질 않아요. 1830년대에 처음으로 호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숙박시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비된 다음에 영국에 가서 이 상황을 본 거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본국에 그 사실을, 어차피 가 있으니까 당시 전보망은 1880년대부터 주로 서울에서 의주를 거쳐 천진, 또 중국으로 이어지는 북로전선이라고 하죠. 그 전신망은 1882년에,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부산을 거쳐 다시 서울로 이어지는 남로전신망은 1880년대 초반에 각각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보를 연결하는 전신선을, 나무를 처음에는 전간주라고 불렀어요. 전간주라고 부르다가 전보가 일상화되면서 1880년대 중반부터 전보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우리가 전보대라는 말은 아직도 쓰죠. 사실은 전보는 거의 안 쓰면서도 전보대는 전선을 연결하는 선이라는 뜻으로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걸 조금 뒤에 대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로 바꿨을 때는 또 전신주라고 그래요. 전보주라고 안 하고. 전보대 전신주는 1880년대부터 쭉 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보 연결은 어렵지 않았어요. 런던에서 일단 북경을 거쳐서 그리고 다시 서울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전보망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전보를, 소식을 알렸던 것 같아요. 고정으로서는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유럽 세력의, 유럽 국가들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던 차에 영국이나 영국에서 민영환이 만난 사람들, 민영환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한 소식을 전보로 접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본인이 회고록이나 자사전을 남긴 게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 이후의 행적을 봐서 역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였냐면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 60주년이 저렇게 세계적 행사가 되고 열국의 많은 나라의 특사들이 참석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외교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국제 행사에 대한 축하 외교예요. 이번에 우리가 윤대 대통령이 런던에 갔던 것을 우리가 조문 외교라고 불렀다면 그 당시에는 축하 외교였던 것이죠. 축하 외교의 무대가 된다. 열국과 교류하면서 서로의 현안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의 사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하나이고 외교의 기회다라는 것이죠. 즉위 60주년이. 두 번째로는 이 행사에 영국 전역의 지배층들, 엘리트들이 다 모여들어서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절로 사람들이 이제 아마 민영원이 그렇게 썼겠죠. 왕조시대의 신하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행사를 치르면서 서로 즐기면서 충군 애국,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가 함께 나누더라. 이렇게 썼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무슨 지구기념식 행사, 왕의 지구기념식 행사가 국제 외교의 무대가 될 수 있고 왕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심을 고추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고정 이전에 자기 지구기념식, 지구 몇 주년 기념식을 치른 왕은 없었어요. 조선시대 왕은. 그거는 생일잔치는 했는데 지구잔치는 안 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구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무슨 태조고황제라고 나중에 불렀는데 태조이성계가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는 기념할 일이지만 아버지한테 왕위를 물려받은 게 무슨 그걸 특별히 기념할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건 효과 아닌 거죠. 그때는 아버지 제사 지낸 지 얼마 안 된 때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경건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지내야 될 때지 시클복적하게 잔치를 벌일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왕들은 지구기념식 같은 걸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이 지구 6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따져보니까 5년 뒤면 그때가 고정의 지구 35주년이 되는 해였으니까 자기 지구 40년이 되는 해이고 나이가 51살이 되는 해가 꼽히는 거예요. 5년 뒤면. 5년 뒤에 우리도 그런 행사를 좀 해서 유럽 각국의 열강의 특사들을 서울로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하고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발전된 모습, 발전된 모습은 당시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황제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겠다. 고정은 그때 자기 즉위 40년 행사를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처럼 그렇게 세계 최강국의 행사처럼 치르지는 못하더라도 그와 흡사한 행사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고정의 이 생각, 자기 즉위 40년을 좀 거창한 행사로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 전체, 또 특히 서울의 모습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본론은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